아, 털면 되지 아, 장을 때릴 수가 없네 아! 장군 멍군 장군 끝났다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응? 역시 던지면 끝나네 이게 그 한쪽을 지키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작전을 못 펴는 수가 있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그러니까 뭐 겉한 얘기고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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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시간이 경과했다고?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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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이 자리에서... 대국을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! 자,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...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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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제 못가지? 떼고 음? 안먹네? 그러면 떼고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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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다 잡는거지 뭐 자 끝난거 같은데 좀 뭐냐 발라줄까요 끝난거 같은데 발라줄까 어떤식으로 발라줄까 지금 여기서 몇가지 수를 둬도 그냥 끝나요 어떻게 발라줄까 좀 갖고 놀아볼까 그냥 끝낼게요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한 이정도 깔아놓고 장 깔 필요는 없고 던젤거고 상당할거고 이렇게 사완이 ну 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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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떻게 던지면 좋을까? 장떼를 방법이 없네. 음.. 노리고 있었어? 어.. 일단 빼. 어허.. 한번 터지겠다. 이걸 어떻게 던지야 될까? 어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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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. 어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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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멍군 그러면 이제 빼야지 장군 상민 멍군 에이라잇 하하 2탄 딱 더 하고 경기 어 근데 나 왜 포즈는 이걸로 냈지?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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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래 포는 이미 할 만큼 했으니까 그리고 저 포를 살아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지 쪼레 행진 장군 멍군 장군 멍군 멍군 장군 멍곤 장군 멍곤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차 떼고도 이겼다 아 둘 다 차가 없었구나 둘 다 포하고 마밖에 없어 아 나는 상이 하나 더 있었네요 딱 외통소를 해버려가지고 한 판만 더 할게요 일하는 방법이 있었지 로 일하는 방법이 있었지 일하는 방법이 있었지 천진 졸먹어버려 이씨 장 때려버리면 멍곤 멍곤 장군 롤 없대 숟 수 하아... 뭐라나 포기를 해야 되겠죠? 아... 떼면 포장이냐? 2 2 1 2 3 5 5 아! 가면 되는구나! 아... 포장이야? 점령 점령 왜 걸어버렸지? 점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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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가십시오. 바르샐를 봐야죠. 다시 보기 나누고.